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그 등기법을 하겠습니다 등기법 자 등기법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파트 2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제 그 149쪽에 그 부동산 등기 종류에서 이제 예 요약을 하는게 쭉 나와 있고 자 그 테마 문제들은 어디인지 여러분 그 172쪽 입니다 자 112쪽 172쪽을 문제를 풀면서 자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 각종 권리 등기를 할 때 일단 중요한게 자 등기 뭐에요 대상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냐 자 그 다음에 공유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냐 그 다음에 등기를 공동으로 하느냐 단독하느냐 아니면 집권이냐 촉탁이냐 자 그 다음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그 등기 종류 그래서 종류가 이제 형식의 한 분류에서 그 주등기 부등기 나오는데 일단 자 기본적으로 뭐에요 언제나 뭐에요 언제나 뭐로 하는거 언제나 주등기 하는거 있죠 언제나 주등기 하는거 답으로 잘 등장하는게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무슨등기가 있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요 이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요 이 표시 변경 등기는 예컨대 어디에서 자 답에다가 집을 적어갖고 답이 대가 됐어요 자 이런 부동산 표시 변경은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를 하는거에요 표제부는 자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에 뭐에요 자 어떤 권리를 뭐에요 권리를 뭐 할 때 권리를 소멸시키려 하는 말소등기 있죠 이 말소등기는 언제나 뭐에요 모순등기를 말소 하던간에 이 말소등기는 언제나 뭘 해요 주등기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언제나 뭘 하는거에요 언제나 주등기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뭐에요 자 언제나 뭘 하는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게 있다 그랬어요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거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건 뭐에요 자 등표가 이렇게 뭐에요 등표가 뭐가 생겨서 등표가 뭐에요 질환이 생겨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자 저 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등기 했다고 뭐에요 사람 죽음은 부고한다 그랬죠 부고한다는 개념을 부기라고 한번 생각해서 등표가 등표가 뭐에요 등기가 뭐에요 등기 자 이렇게 등기 뭐라고 명인에 있죠 등기명인에 무슨 등기 표시 변경등기 그 다음에 뭐에요 권리 뭐라고 권리 실권등기 환매 무슨 등기 환매 특약등기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이라던가 저당권 그 다음에 뭐에요 전세권 그 다음에 뭐에요 지상권 이런 권리 해적 등기는 언제나 뭘 한다고 부기등기 합니다 그럼 경위에 따라서 뭘 할 수 있고 경위에 따라서는 뭐에요 주등기 할 수 있고 경위에 따라서 또 뭐에요 자 무슨 등기 할 수 있는거 부기등기 할 수 있는게 있죠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가능한게 주부 누구는 권병경은 권병경은 말해 뭐에요 말해 뭐에요 말해 저가로 뭐 했다는게 저가로 처분했다 자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왜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니까 매년 나오니까 꼭 뭐에요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가 있고 권리 변경등기 있고 권리 변경등기는 뭐에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있죠 자 예컨대 저당권의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 감액하죠 자 이렇게 권리 변경할 때 일부 내용을 놓치는 거니까 자 권리 변경등기 할 때 이승반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가 있으면 뭐에요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뭐라 한다고 없으면 주등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복등기는 자 말세복등기는 뭐에요 전부는 뭐라고 전부는 주등기로 일부는 당연히 무슨 등기고 저당권은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주등기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면 부기등기하고 가등기는 뭐에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자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처번등기 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은 뭐에요 자 저당권이나 지상권에 가등기가 처벌하는 것은 부기등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거 그랬어요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거 그랬으면 1번 자 등기명인의 개명 말 그대로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죠 언제나 부기등기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무슨 단어가 약정이나 특약이란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일단 약정 공임을 불분할 특약 자 권리소멸의 약정 환매 특약등기 이런 약정과 특약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이 약정과 특약은 자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누구한테 제3자한테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게 산다는게 특약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특약 약정 부기등기 대항하게 산다 이렇게 보잖아요 자 여기서 그럼 거기 그 동그라미 2번도 약정 특약 그 다음에 5번에 뭐에요 한매특약이기죠 자 그러면 거기 3번 지상권이라는게 언제나 부기등기고 소유권에 가등기 4번지 4번 소유권에 가등기 여기 처벌자등기 뭐에 관한거 소유권에 대해서 이 소유권에 대한 감유가 처벌은 당연히 주등기라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뭐에요 소유권 이외는 당연히 뭐에요 부기등기 하니까 수유권에 관한 가처벌 주등기로 자 그 다음 거기 7번에 뭐에요 저당 저당 부동산에 저당권 실행에 한 경매개시 저당 부동산에 저당권 실행에 한 경매개시 등기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실행해서 등기하는 이미경매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갑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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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구에 갑구에 경매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실행한 이미경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8번 저기 뭐야 7번이겠죠 7번 주등기로 자 등기상 2회 강의는 3제 승낙이 있는 경우 있죠 권리변경등기 이승판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주등기 있으니까 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가 난다 부기등기 전전세 부기등기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당연히 뭐에요 저당권도 수유권이 대상이라면 주등기고 수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면 부기등기 한다 그랬어요 자 10번하고 11번 그렇고 그 다음에 자 거기 12번 전부가 마수도 있을 때 회복하죠 전부 회복이면 주등기로 하고 일부 회복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부기등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는 수유권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고 부기등기 하고 14번 그래서 여기 자 거기 14번 부동산 표시변경 언제나 부동산 표시변경 언제나 주등기로 하고 그 다음에 수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에 전세권에 하여튼 수유권이 아닌 권리를 압류 가압류 같이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한다니까요 부기등기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정답이 있지만 4번 7번 12 14번 있죠 부기등기가 아닌 경우도 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 문제 자체가 그거죠 등기상 이해강인은 3자의 승낙이 없으면 뭐라 하는거 부기등기가 아닌 뭐에요 주등기로 해야 되는거 뭐뿐이 없어요 이승판 없죠 이승판 없죠 이해강인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없으면 뭐라 하는거 주등기 하는건 권리변경 뿐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거 권리변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거 뭐에요 1번에 명의자의 표시변경은 언제나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언제나 부기등기 자 그게 있죠 9천만원에서 1억으로 징액하는 그 3번 그게 권리변경이 뭐에요 자 이해강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를 하는 것이고 자 4번에 뭐에요 약정 언제나 부기등기고 5번에 권리지권 언제나 부기등기고 명의자의 표시변경 6번도 언제나 부기등기고 지상권위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당연히 뭐에요 그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부기에 부기등기 할 것이고 자 8번도 뭐라고 자 근저당권의 채권채국에 징액을 하죠 징액하는거 그게 자 근저당권의 변경기 얘기입니다 권리변경기 자 3번하고 8번만 뭐로 한다 그랬어요 3번하고 8번만 당연히 뭐에요 이해강인의 이승판 없죠 이승판 없죠 권리변경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등기대상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기대상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단독이나 공동이냐 중요하다 그랬고 자 등기공식 있죠 주등기냐 부기냐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등기대상 그래서 부동산 일부 있죠 과연 뭐에요 등기대상 하게 되면 택핵체이죠 택체 등기대상 얘기해서 뭐에 대해서 부동산 자 이렇게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냐 자 그래서 공유 공유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냐 자 이거 따진다 그랬어요 뭐라고 외우자고 부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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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지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에요 보상없다 좀 외워달라 그랬어요 보상없다 그래서 자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이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유일하게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용익물건만 등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건 무엇뿐이 없다고 용익물건만 이 용익물건만 등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용익물건만 이것만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뭐에요 저당권이나 소유권 등기는 뭐에 대해서 공유 지분에서 등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뭐에요 이 공유 지분이 있죠 이 지분에 대해서는 뭐에요 뭐에만 저당권하고 저당권하고 소유권 등기만 이것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뭐에요 반대로 멀어지는 거 있죠 멀어지는 거 멀어지는 게 뭐에요 자 이렇게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익물건과 용익물건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은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뭐에요 우리가 자 각하사이고 등기가 사학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자 이거 자기 뭐에요 자기 지분만에 뭐가 안되고 보존 등기하고 뭐가 안된다고 상속 등기할 수가 없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라 그랬어요 자 다음에는 왜 이랬지 이렇게 되면서 자 다섯개 손가락 중에 소유권 자 소유권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 저당권 이 다섯개 중에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 이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건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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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던기와 자 저당권 이것만 가능하다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기 3번에 오른곳 그랬는데 1번은 공동상속인증 일부만에 상속 등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했죠 자기 지분에 보상 없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건물의 특정 일부분이 아닌 공의 지분 똥그라미시고 공의 지분에 뭐라고 공의 지분 공의 지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지분 공의 지분은 저당권이나 연기하는거지 용익물건 안된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1번 2번 다 틀린 것이고 자 3번에 뭐에요 집밖 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영 부분 있죠 네 구조상 공영 부분은 뭐 할 수 없어요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왜 구조상 공영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복도와 계단은 등기 자체가 안되지 누가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데 그걸 뭐에요 그걸 직접 팔아먹으면 안되지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저미권 권리지권은 등기할 수 없고 권리지권은 뭐에요 등기할 수 있다 보기등기로 가능하다 했어요 주이토지통행권은 아무리 뭐에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아니다 했어요 뭐 땜에 자 권리지권은 부기등기로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1필지 토지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등기를 하지 못한다 가 아니라 특정 일부 용익물건 가능하다 땅을 분할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유일하게 물건 5개 중에 유일하게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건 지상권 소유권하고 뭐에요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은 내 땅에 대해 왜 범위를 정하겠어요 그럼 저당권은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하고 저당권 저당권은 점유전세를 안하니까 범위가 필요 없어요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건 지상권 지유권 전세권 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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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를 쓰느냐 일부 쓰느냐 일부 쓸 때는 도면을 그려라 범위를 정해서 쓸 수 있다며 자 그래서 이렇게 거기 자 기본적으로 자 5번은 뭐에요 자 분할하지 않더라도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6번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계 할 수 없다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맞고 수인의 포괄조 유중에 있어서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만이란 단어가 나와서 자기 지분만 단어가 나와서 뭐에요 보존등계하고 상속등계만 안되지 이렇게 뭐에요 포괄유중은 뭐에요 가능하고 자 8번 수인의 가등계명의 중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만의 자 뒤에 뭐라고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계와 상속등계만 안된다 그랬어요 본등계 가능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소유권 이외에 소유권 이전등계 청권을 보장하는 가등계도 가등계도 청권을 보장하는 청권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권리에요 가등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처분이라는 게 있죠 압류, 간류, 가처분 소유권에 관한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임차권에 대해서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등계 권리에 대해서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고 압류, 간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 얘기에요 가능하다는 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자 거기에 3번 있죠 3번 오른거 3번 없다 그랬고 3번 그 다음에 6 자 거기 3번은 뭐에요 구조상 금융문은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맞고 6번 뭐에요 자기주만의 보상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7번도 자기주만의 이중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옳은 거죠 옳은 거에요 8번도 포괄수정 중 8번도 가등계 권리에 대해서 자기주만 나왔고 뭐에요 당연히 6, 7, 8번은 자기주만의 없는 게 보존등이니까 그건 없다고 다음은 다 가능하다 그 얘기에요 자 그래서 3번하고 뭐에요 6, 7, 8번 3번 68번이죠 그 다음에 거기 10번 보시면 토지 합의자 갑을병 갑을 중 을 갑하고 을 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람인 경우 특이하게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3자한테 매도해서 잊었는 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 단독서유라는 명의자의 표시병에 한다 맞는 얘기다 셋 중에 하나가 주면 두 사람 앞으로 둘 중에 하나가 주면 뭐에요 한 사람 앞으로 잔존 합의자 명의로 변경 등이 하고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자 11번 농재 전세권 등기 없다죠 논재 전세권 등기 없다니까 그 다음에 12번 가압류 결정에 의해서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신청하시지 말도 안 돼요 가압류는 절대 뭐에요 촉닥등기 촉닥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그 촉닥등기에요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개인이 이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국가기관 법원을 통해서 이 법원을 통해서 다른 뭐에요 다른 개인한테 압력을 갈 수 있는 거 있죠 압박을 갈 수 있는 제한을 갈 수 있는 건 뭐에요 절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는 다 개인이 법원을 통해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촉닥등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에요 유효요건이라고 이제 등장하죠 유효요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자 주등기냐 무기등기냐 등기 대상에 대해서 봤어요 자 하나 더 보자는게 이제 등기를 단독으로 하느냐 공동으로 하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유효요건이에요 이 유효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뭐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뭐하기 위한 유효하기 위한 유효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효요건은 유효하기 위한 유효건은 형식적 유효요건과 뭐에요 실체조 유효건 이렇게 두 가지로 후보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에 등장하는게 자 우리가 이제 판례에요 그래서 무권대리 등기 했다든가 죽은 사람의 면을 등기 했다든가 자 그 다음에 뭐에요 인간미 위주로 됐다든가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자 그래서 유효요건은 형식적 유효요건과 이렇게 무슨 요건과 형식적 유효요건과 무슨 요건 실체조 유효건 이게 실체조요 그래서 형식적 유효건에서 방금 판례정도 봐야되있고 무슨 뭐에요 관할 위반 등기 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절대 무효다 그런거 보는 거에요 자 물론 이제 실체조 유효건 중에서 기본적인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조건 무효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토지거래허가서를 자 허가서를 갑에서 의로 의뢰서 병으로 가야되지 중간이 빠지면 안된다 중간생학등기는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허가구역은 무효 예역이 무효다 증여를 매면했다 실체관계 부합법은 무효다 행위자만 처벌하겠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강행규정이지만 자 단속정의 때문에 사인과 사인간의 사법상 행위까지 무효로 돌리지는 않아요 유효성은 인정하지만 행위자만 처벌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효등기용 있죠 자 어디에서만 권리사항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니까 거기 이제 자 4번에 뭐에요 유효요건과 효로의 관련해서 뭐한 것은 이거 옳은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갑의 미등기부동산을 의리매세해서 직접 보존등기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아니게요 중간생학등기가 아니라 모두 생학등기를 한다 뭐라 얘기한다고 모두 생학등기를 한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유효하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자 갑의 A부동산을 의리매세해서 병에게 전매동그라미 시고 전매라는 것은 중간생학등기를 얘기하는 것이며 자 갑이 동의지 않더라도 병원 갑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써있는데 자 이렇게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자 갑은 을루 을은 뭐에요 병으로 순차적으로 뭐에요 자 매매계약일 때는 잔금지글부터 왜 쌍무계약이니까 자 60일 이내 편무계약일 땐 증일 때는 계약결의계약이 발생하면 또 60일 이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법에 의하면 이렇게 갑에서 위로 넘어가야 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그 다음에 2번 이전등기에 위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에요 3번 소유권 보존등기 평 이렇게 등기하는 걸 뭐에요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절차를 따라 해야 되는데 누가 자 이렇게 뭐에요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 자 그 다음에 2번 이전등기 뭐에요 병원에서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이 을이란 사람이 빠져서 이걸 우리가 중간생각등기를 한다는 점 이 중간생각등기에 대해서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자 토지거래호각은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3사람이 동의를 하면 병이 자 이 최초양도인 이 갑한테 직접 청권이 발생한다 만약에 동의 안하면 병이 을을 대비해서 갑에서 을 넣어주는게 하고 을에서 병으로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자 어디 몇번에 자 거기 동그라미 뭐에요 자 아 거기 동그라미 뭐죠 174쪽에 그 문제 4번에 2번 갑의 A 부동산을 의리 매세해서 병에게 뭐하는 경우 전매한 경우 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한테 유효성기 청구할 수 없다 아니 왜 동의를 해야지만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총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있죠 3번에 그 추정력이에요 추정력 여기서 추정력 공부할 때 우리가 추정력은 휴류에 가는 얘기에요 뭐에 가는 얘기라고 휴류에 가는 얘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권순이는 자 이 추정력은 추정력은 자 일단 물권변동 회력이 있고 대항교 회력이 있고 추정력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누가 만약에 뭐에요 만약에 자 어떤 사람이 뭐에요 최고 어떤 지혜의 선거에 뽑혔어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 낙가산으로 뭐에요 종전에는 그랬죠 자리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일단 이 권리를 뭐에요 자 권리를 낙가산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죠 그럼 그 자리가 뭐하니 후지니까 그 자리를 점유하는데 뭐에요 공신력 없다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회력이 있고 물권변동 회력이 있고 권리변동 있죠 어 권리 뭐라고 권리변동 회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에요 우리가 추정лю Ninjas 우리가 추정규어 회력 있고 추정규어 회력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에요 일컨대 순이 뭐에요 순이 확정규어 회력 있고 그 다음에 대항쪽 회력 있고 그 다음에 뭐에요 대항적 예 회향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 권리 최.o. 권리 권리 권리변동Good sotto 권리가 순이 학정규어 자 권리 권리 머리변동 G2 요 그 다음에 뭐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 뭐라고? 권리 추정회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조회력, 그 다음에 대항조회력,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점유조회력이 있죠? 점유조회력이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자, 후등기 저지력이 있죠? 후등기 저지력이 있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점유한 뭐예요? 점유조회력이 있죠? 점유조회력이 있어요. 자, 여기서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추대하니?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추대하니? 순위가 뭐해서? 후조석, 그 자리를 점유하는데, 자, 점유조금 두 번 썼네요. 그 자리를 점유하는데 뭐예요? 믿음이 없다. 여섯 가지만 하면 되죠? 여섯 가지 회력.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무슨 회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종국등기 회력이라고 합니다. 종국등기 회력. 자, 그러면 우리가 회력을 두 개로 나누어요. 종국등기 회력과 가등기 회력으로 나누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종국등기 회력. 그러니까 절대 이 가등기는 이런 회력이 없다. 이런 회력이. 자, 그래서 권리변동적 회력, 권리추동적 회력, 권리추동적 회력, 순위확정적 회력, 대항적 회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회력, 후등기저지력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이 권리추동적 회력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순위확정적 회력이에요. 순위확정적 회력이다. 확정적, 순위확정적 회력이다. 자, 그 다음에 후등기저지력은 뭐예요? 예컨대,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점위를 할 수 없으니까. 중복이 안 되니까. 어떤 지상권 등기가 돼 있다면, 그게 말소하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를 뭐예요? 다른 용의물권등기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후등기저지력이에요. 그럼 우리의 추정력이 왜요? 왜요? 맨 뒤에 뭐가 나오면, 추정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항상 뭐예요? 추정력이 있다 보다는 뭘 외우자는 게, 없다를 외우자 그랬어요. 없다를, 없다를 외우자.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정력이 없다를 외우자 되니까, 없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일단 뭐예요? 부표가. 부표가 사망하니, 사망하니, 부표가 사망하니, 소유권 보조는기는 추정력이 없다. 몇 가지만, 네 가지만, 부표가 뭐예요?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는 권리상이 아니니까, 추정력은 권리에 관한 추정력이에요. 추정력은 입증 책임 문제예요. 입증 책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증거를 누가 드리려느냐, 증거를, 증거를.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다면, 있다 하게 되면 뭐예요? 입증은 상대방이고, 있다 입증은 상대방이고, 없다 뭐예요? 그 명의자가, 당사자가 한다, 명의자, 본인,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직접. 그래서 있다 하면 상대방이고, 입상하라. 입증은 상대방, 있으면, 있으면 입증은, 입증은 있으면 상대방이고, 있으면 상대방이고 뭐예요? 없다면, 추정력이 없다면 뭐예요? 명의자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뭐예요?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추정력이 없어요. 이 사망자, 그 다음에 뭐예요? 보존등기 있죠? 그래서 이 사망자하고 이 보존등기는 민보에 좀 배우시고, 이 보존등기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실주권물 지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추정하니까 원칙은 인정해요.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자, 전소의자가 뭐예요?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망자는 뭐예요? 허무인이나 사망자는 반대예요. 원칙은 인정하지 않지만, 뭐예요? 예외적으로, 자, 뭐에 의해서 이미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고, 상속인에 의한이죠? 상속인에 의한, 자, 등기로서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성을 인정해요. 자, 일단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원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건 인정하겠다. 예외를 인정하지, 원칙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게 시험 문제의 등장 아닙니까? 봐주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동그라미 3번 문제의 문제를 풀 때, 맨 뒤에 뭐가 있으면, 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됐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 뭐예요? 앞에, 부후표가, 부후표가, 부동산 표시, 부표가, 가등기 있죠? 사망하니, 보존능기, 그래서 앞에 추정되지 않는다는 단어의 가등기가 있죠? 그래요, 맞는 얘기다, 이렇게 수학 공식을 보듯이 단어를 찾아가면서 잘 찍자는 거예요. 자, 일단 옳은 것은 그래서 추정되지 않는다. 3번 옳다니. 4번은 뭐예요? 3번은 건물 몇 시로 무효인 보존능기도 이해관계인 3자가 있기 전에 신축 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할 때 유효하다, 말도 안 돼요. 무효등기 이용은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그 권리가 뭐예요? 예컨대, 담보 있죠? 담보, 저당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자, 이런 뭐예요?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 아니요. 권리에 대해서만. 자, 그 다음에 계속 5번, 4번 틀렸고, 5번은 뭐예요? 토지거래허구역 있죠? 토지거래허구역 동그라미 치고, 토지거래허가 나오고, 중간생약등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맨 끝에 뭐예요? 자,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 유효가 아니라 뭐라고? 무효라고 끝내야 돼. 이건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뭐가 나오면, 시험문제 나와서, 뭐가 나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생약등기라면, 무조건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무효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보시면, 등기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제 유효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유효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등기가 무효하고 유효를 따지는 것은, 자,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실체관계 부합요건에 의해서 정해진다, 아니고요? 공문서가 유의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실체관계 부합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고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신청하는 게 원칙이니까,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을 매수자가 갑한테, 인감령을 3개월짜리 갖고 오셨냐, 그랬더니, 자, 뭐라고? 이 문이 인감령을 꺼냈는데, 인감령이 8개월짜리야. 그래서, 자, 이 갑이 뭐예요? 당한 나머지, 이렇게 뭐예요? 지워갖고 몇 개월짜리 만들었어, 지금. 3개월짜리를 뭐예요? 이 인감령을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위조를 했어요. 자, 근데 위조에 있으면 뭐예요? 다시가 뛰는 게 낫는데, 위조를 해갖고 뭐예요? 등기소에 가서, 나 힘들다, 날씨도 춥고, 비도 많이 오고, 힘들다, 안 돼. 그렇죠? 1번, 위조등기, 갑에서. 자, 2번, 뭐라고? 위조등기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공문소가 위조됐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진정은 뭐예요? 매매계약이라는 실체적 관계가 갖고 등기했기 때문에, 이 등기는 뭐라고? 위조된 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그래서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따지는 것은, 자, 이렇게 뭐예요? 공문소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없었다면, 실체 관계가 없었다면, 그게 무효로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7번에 소유자의 대리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었으니까 위조등그라미 치고, 자, 적법하게 매수됐다는 것은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실체 관계가 부합되니까 뭐예요? 유효하다. 그거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8번에 등기인청 대리권 문제, 묶은 대리인이죠? 묶은 대리인이 등기했다 하더라도, 등기원이 사실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효할 수 있다. 그래서, 무대가 사익감으로,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다. 무대가 뭐예요? 사익감으로 뭐라고?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거기, 자, 증여를 뭐예요? 매매를 해줬는 게 있죠? 어, 그 유효할 수 있다. 맞는 얘기다. 자, 그러면 10번에 상속인이 자기미로 소유권 연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손으로 연기할 경우에, 효력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것도 뭐가 부합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니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것도 유효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1번에, 전세권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계약은 전세권이죠? 어, 원인의의가 전세권인데, 등기는 뭐예요? 임차권 등기 했다면 뭐예요? 이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원인과 목적 자체가 틀리면, 이건 절대 무효다. 이게 절대 무효. 자, 여기 있어요. 자, 그럼 거기 5번에 등기 효력 나오는데, 효력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 같아서, 자, 그 뒤에 뭐예요? 추정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그런데 추정력이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항상 뭐예요? 4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추정력이 있다라고 나오면, 이 4가지가 들어가면 안 돼. 왜? 뭘 중심으로 외웠으니까? 4개를 외웠으니까. 그래서 거기,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뭐예요? 담보물권 등기는, 담보물권 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이해가 나옵니까? 자, 만약에 피담보 채권, 7천만 원이 뭐예요? 등기부에 저당권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누가 이렇게 등기부 상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 상해, 자, 1번 있죠? 1번 수익권자. 1번 뭐라고? 저당권 선정력이 있죠? 채권에게 7천이다. 우리 담배. 자, 그러면, 저당권 얘기가 돼 있으면, 이 을과 갑의 저당권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니까, 갑은 너한테 7천만 원을, 자, 돈 꿔서 갚아야 된다라는 게, 추정한다. 이게,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있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추정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갚, 이 사람이 뭐예요? 갚았다고 얘기하고, 얘는 뭐예요? 자, 우리는 나는 안 받았다고, 서로 다툼이 생기면, 자, 이렇게 추정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네가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또 갚아야 된다. 값이 입증해야 된다. 추정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뭐예요? 담보물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담보물권, 담보, 저당권 계약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 돈이 7천만 원이 존재한다고 추정하니까, 네가 갚았다고 추정하면, 네가 입증해봐야 된다. 자,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2번에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추정된다는 말이 나오죠? 읽고 또 읽어봐도, 부동산 표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가등기라는 단어도 없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자, 사망자 뭐예요? 보존등기 그런 거 없죠? 맞다니까. 자, 그러면 거기, 3번은 말서복등기는, 말서된 종조등기와 동일할 것 같고, 맞고, 그다음에 등기 절차나 과정에, 법의 절차가 하자가 있으나, 법을 위반했지만,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하면, 유효로 본다. 그거 뭐예요? 맞는 얘기다. 그다음에 5번, 1패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해설종등기가 존재할 경우에, 다른 전세권 등기를, 신청을 추리하지 못한다. 당연히 맞죠. 왜? 그, 전세권은 용익물권,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뭐예요? 동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 등기를 뭐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만약에 만료돼서,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형식적으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부에 남아있는 한은, 자, 이렇게 1번에서, 이 전세권 설정, 이 전세권 등기가, 존속기간이 끝나고 뭐예요? 자, 소멸됐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부에 남아있으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또 뭐예요? 이 병하고, 전세권 계약을 맺고, 등기 오게 되면, 이거 말싸고 와라고 뭐예요? 받지 않겠다는 게, 그게 바로 후등기 처지력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6번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 부동산, 자, 권리 등기와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할 때, 부표가 사망하니,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등기 추정력이 없다. 라고 했으니까, 자, 절대 부동산 표시만 추정력이 없는 것이지, 권리는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는 있다고, 권리에는 있다. 자, 그래서 그 7번에, 거기, 6번에 당연히 뭐예요? 권리 등기와 부동산 표시의 추정력은,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없고, 그 다음에 7번도 유사하죠?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에, 권리에 관한 등기 인정하며, 표지의 범위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틀린 것은, 일단 몇 번, 자, 당연히, 거기 뭐예요? 등기, 사항란에 인정되면, 표지의 범위에, 7번 당연히 뭐예요? 자, 뭐라고 했어요? 여기, 틀린 것 같으면, 7번은, 등기는, 추정력은 사항란에만 인정되고, 표지의 범위에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 부동산 표지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8번, 권리에, 권리, 등기 권리에, 적법추정은, 원인에도 적법하게 연유되므로,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의 추정인정입니다. 인정된다 할 수 있죠? 자, 추정력이 없다면, 4개를 외우게 되니까, 반대로 추정력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 4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 당연히 뭐예요? 8번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아무리 읽고 봐도, 등기 권리에 적법 추정, 등기 권리에 적법하게 연유한 것이니까, 부동산 표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자, 가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자 보존등기가 없다. 그래서 맞는 얘기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분 문제는, 등기가 있으면, 그 원인에, 그에 대응하는 실체로, 권리관계가 존재한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추정에 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뭐예요? 상대방의 보다. 입상하다. 입증은 상대방이다. 추정력이 있다. 입증은 상대방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0번에, 자, 뒤에 뭐라고 됐어요?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추정되지 않는다. 앞에 보니까, 자, 수익권 연계가 경위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그 전수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수익권을 추두한 걸로, 추등된다. 라고 해야지. 추등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왜? 추등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부동산 표시라든가, 가등기라든가, 뭐예요? 사망자라든가, 보존등기라는 단어가,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추정된다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 뭐라고, 사망자 나왔죠? 사망자명의의 신청으로, 맞춰진 이전기에 대해서, 등기무유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 실체관계와, 부하지 않으며,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사망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추정력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사망자명의의 신청으로, 맞춰진 이전기에 대해서,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가 아니라, 뭐예요? 자, 누가, 현재 이전 등기를 받은 자가 뭐예요? 받은 자가, 내가 뭐라고, 내가 진정한 수의자가, 맞다고, 본인 명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다, 아니게요. 등기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1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맞춘 경우, 그 등기를 뭐 할 때부터, 접수할 때부터, 뭐 할 때부터, 접수할 때부터 뭐예요?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써 있어요. 등기를 맞추면, 접수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자, 거기에 13번에, 소유권 이전천권의 가등기한, 총권보조를 위한 가등기한, 본등기할 경우, 이전등기 효력은, 본등기 시에 뭐예요? 이전등기 효력은 본등기 시에,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은, 자, 소유권 이전천권의 가등기한, 본등기할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 효력은, 본등기 시에 뭐 한다는 게요? 발생한다. 자, 이제, 당연히 뭐예요? 본등기 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얘기죠? 어, 뭐라고? 자, 그, 13번에, 소유권 이전천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한, 본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천권의 효력은, 이, 본등기 시에 뭐 한다는 게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맞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순위를 따질 때는, 가등기의, 가등기 시, 가등기 순위에 의한 것이고,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14번은 뭐예요? 14번은, 소유권 이전천권의 가등기 권리된,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의 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 부동산에 경계된, 무효인 중복등기 말소를 총괄할 수는 없다. 가등기는 그를 효력이 없다. 물건면등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자, 물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15번에,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상에 관한 경종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폐쇄된 등기분은 뭐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상에 관해서는 폐쇄된 등기록은 뭐가 없으니까? 등기록에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거기에, 자, 5강은 뭐예요? 5강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